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가 폭락 사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상당히 많네요 피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날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폭락 직전에 매도를 해서 605억의 시세차익을 올린 김익래 다움큐움 회장이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이고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관련된 자료를 잘 모아왔는데 특히 이제 반대매매 정권회사가 임의로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그런 액수가 59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제 했던 설문조사가 오늘은 9900명까지 늘었는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김익래 회장이 이렇게까지 사태를 발표하고 동시에 시세차익을 모두 사유하는 하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태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96%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게 되면 위탁매매의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미수거래로 매수한 주식의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매매의 대상이 된 대부분 분들이 이번에 돈이 이제 물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치가 2006년 4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라동연 h투자자문회사 대표와 함께 돈을 맡긴 사람들은 뭐 그냥 임의대로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양도를 해버렸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주가 폭락의 실상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아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짧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라동연 h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세상을 참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그다음에 주식의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낮은 그런 주식을 한 8개, 9개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부양을 시킨 상태입니다. 부양을. 그걸 위해 가지고 의사분들이나 연예계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투자자를 모집한 거죠. 이렇게 꾸준히 주식이 오르니까 김익내 회장이라든지 이런 또 그 밖의 회사의 대주주들은 바꾸미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회장이나 사장들이 출근하게 되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보는 것이 주가 동향일 겁니다. 자기 회사 주가가. 그런데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 회사 주식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죠. 오르면 이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요. 작전 세력이 붙었구나. 모를 수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부양을 시키구나. 그럼 이게 김익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왜 그러면 거의 정점에 가까운 시점에서 주식을 그냥 매도를 했느냐. 본인들이 볼 때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에 비해 가지고 대주주가 되면 회사 사정을. 그 회사의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매도를 해 가지고 시세자액을 누리고 그다음에 주가를 부양시킨 상태에서 한 몫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투자자 모집에 응해 가지고 돈을 투자했지만 중간에 좀 이렇게 눈치가 빨랐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그냥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 돈을 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라동영 h투자 자문사 사장이 내심 투자자를 모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해서 한 몫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언론들이 대부분 주가 조작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필요한 돈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투자자들이 그걸 완전히 그냥 위탁해버린 겁니다. 계좌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9억을 했는데 9억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정권 회사의 돈을 더 끌어 가지고 또 더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대매매 대상이 됐던 분은 자기가 투자한 9억도 날렸지만 그다음에 외상매입의 한 4억까지도 물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라 대표는 시세 조정 없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장기에 걸친 주가 조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를 부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투자자들께 계속 모아 가지고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주식으로 산 겁니다. 그럼 매입이 늘어나게 되면 매도보다 매입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대주주들은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붙었구나. 이게 정점인 같다 그래서 팔굿년 나가버린 겁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익래 다음 키움의 그룹의 회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선 더 황당한 것은 투자자들은 라 대표 측이 동의도 받지 않고 빚투에 나서 피해를 키웠다면서 금융당국의 채권추심 빚을 받아내는 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허술해 가지고 세상에 뭐 도처의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것이 사기꾼인데 그걸 1인 매매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 맡기는 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돈을 맡긴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분들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레브리지 부채를 지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투자하는 것까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라 대표 측이 제 허락도 없이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바람에 투자금 9억 원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빚이 4억 원이 더 생겼습니다. 주변에 라 동현 대표에게 투자를 맡긴 사람들을 레브리지 돈을 빌려 자신이 가진 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나이든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 잃게 되면 재개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 살면서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가수 임창정 씨도 라 대표 측이 동의 없이 돈까지 빌려 투자해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 라 씨는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모아서 투자들이 투자한 돈에다가 그거를 또 뭐죠 원금을 해 가지고 레브리지 부채를 더 끌어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이렇게 주식을 부양을 시킨 겁니다. 주가가 큰 포록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원금도 다 잃고 외상 매입한 부분들도 부담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라동연 씨가 저까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시점만 좀 단기 매매가 아니고 장기에 걸쳐 가지고 부장을 한 겁니다. 주가를 추가로 더 바치기 위해 투자자들의 명예에 빚까지 끌었었고 이 관계를 잘 아는 A 씨는 처음에는 해당 종목의 지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빚을 안 했던 것을 아는데 갈수록 주가가 올라 시총이 커지니까 주가를 부양하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빚까지 끌어선 거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환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더 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이런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외상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도 발생한 겁니다. 일종의 펀지사기나 다단계 판매하고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라동연이라는 사람이 참 그거 아냐. 세상을 우섭게 방문해요. 주식 투자는 부채 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 이제 내려가더라도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 또 메우기 위해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누가 활용했느냐. 정보 비태칭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습니까? 대주주들은 상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장기적으로 계속 매입한 어떤 세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은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반대매미로 물량이 다 틀렸다. 이게 나동연 씨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지나치게 주가가 올랐다 생각하니까 그냥 팔고 그냥 돈을 챙긴 겁니다. 참 보면 자기 신분증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 대개 한국 사람들은 사람만 믿고 신용보정을 써준다는 식으로 개념이 없습니다. 권한을 주고 난 무한한 양의 책임은 본인이 계속 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사기꾼들이 엄청 치는 게 덕실덕실 하거든요. 돈에 관한 누구를 믿겠습니까 나는 돈에 관한 누구든 가장 절친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데 돈에 관한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노려 가지고 이렇게 당하게 되면 재개하기가 상당히 흔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